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별로는 LG화학의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LG화학은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이수 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로 노동부로부터 1억 3천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2억 1,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제재받은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1,628억 원이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해외 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대비 45배 이상 늘었습니다.